29번은 확인설명서 작성방법 보실까요? 이런 문제가 좀 하고 시험 문제가 하면서 항상 꼭 매년 많이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바로 29번 꼭 한번 정리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확인설명서 작성방법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거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권리관계, 두 번째가 대상권리하면서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 등기부, 아직도 우리 시험 문제에서 등기상증명서 이래야 되는데 등기부 솔직히 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등기부나 하도 많이 오래 쓰던 용어니까 저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등기부 기재사항은 개업공의주사 기본, 기본의 맞축입니다. 여기 있네, 권리관계 기본 요소리입니다. 바로 이제 기본, 기본 확인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실제 권리관계는 실제 권리관계 또 여기 있네, 정말 나란히 보니까 권리관계는 여기 있고 실제 권리관계는 여기 있고, 자, 그 얘기입니다. 바로 이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는 그 물건의 권리관계에 관한 상황, 개업공의주사 세부, 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놨죠. 그냥 권리관계는 기본에 있고, 그리고 요건 물어봐야 되니까 유치권 법정지사권은 소유권자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너 공사대금 얼마나 밀렸냐 그럴 겁니다. 그게 또 째려보긴 할 건데, 그 다음에 구분해서 기재한다.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 그림이 검폐용정률 이런 걸 정말 맨날 속인다고 했습니다. 222번, 여기다 주택법 이렇게 속여봤었습니다. 검폐율 그리고 용정률의 상한은 공법인 건 맞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개업공의주사 앞에는 맞았습니다. 기본 확인사항으로 여기는 맞았습니다. 기본은 정말 있습니다. 저기 토지에 있으니까, 그런데 토지이용계 확인서 아닐 건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 건데, 저기 시군에. 바로 토지이용계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해서 적는다. 이 소리가 정말 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X, 이거는 무슨 조례? 시군의 조례. 구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씁니다. 시군의 조례로 물어봐야 됩니다. 저기 주택과, 건축과 바꿔달라고 해서 번지수 대주면 거기 검폐률 얼마, 용정률 얼마 이런 식으로 알려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5, 6, 6 이런 것들은 서식에다가 최대 한도만, 그것만 쓸 거고 좀 5, 6, 6 생각나서 쓰셔야지. 괜히 또 준주거지 얼마 하더라. 60 써놓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72억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용정률은 520억 개입니다. 머릿속에 그 정도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실까요? 여러 문제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래 예정 금액은 또 내볼 만합니다. 거치, 벌써 앞에서 이상하네. 개업공의주사 세부, 이걸 물어볼 겁니까? 네가 생각했을 땐 얼마라고 생각하니? 개별 분석, 지역 분석 배우면서 물어보면 어떻게 매도미에 있을지 알겠니? 개별입니다. 그래서 세부 확인 사항으로 벌써 이상하고요. 그리고 중개 완성된 때의 거래 금액을 기재한다. 여기는 뭐 어디 맞는 설명이 없네. 먼저 세부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어디에 있다고요? 기본, 거치, 대상 물건에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거치 있었잖아요. 거치, 거치니까 기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 완성된 때 그러면 안 됩니다. 중개 완성되기 예정이니까. 뭐라고요? 중개 완성되기 전. 정말 이런 문자는 아주 괜찮습니다. 또 나올 거요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번 아주 그냥 어디 틀림. 그렇죠? 맞는 구석이 없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임대차가 세금을 내니? 그입니다. 세법 교수님은 황당히 하시겄네. 네 번째,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류나 세율은 중개 대상물 유형별 모든 서식에 거기는 맞긴 맞습니다. 공통적으로 기재를 해야 될 상으로. 그거 맞아요. 거치는 다 어느 확인 설명서나 다 거치합니다. 그런데 여기입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도 임대차가 뭔 세금을 내냐고 임대차의 경우도 기재를 해야 된다. 기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기다 취득세 얼마 써놓으면 어떡하십니까? 말이 안 되지. 매매하고 교환만 쓰는 거지. 이게 입니다. 네 번째는 뒤에 가서 엉터한 소리가 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5분에 볼 시간. 부가가치세 포함은 됩니다. 중개 보수는 법령으로 정한 요일에 한도 안에서 중개 의뢰과 개혁공사가 합의해서 결정을 하며 그런데 중개 보수는 부가가치세에 포함된 것으로 본대요.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제외된 건가요? 그렇죠. 제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80만 원 나왔습니다. 8만 원은 누가 내라? 매도인 네가 내라. 매수인 네가 내라.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누가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받았냐고 매도 매수인 그러니까 니들이 내야지. 이거는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라고 해야 됩니다. 소식에도 있더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장들이 꼭 애매하시면 기재사항 이런 것들 꼭 정리를 잘 넣으셔야 됩니다. 이거 실무를 할 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 나오고 안 나오고 아주 중요해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뒤쪽으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뒤쪽에다 자세하게 내용들을 쭉 써놨으니까 한번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확인설명서 9개, 확인설명서 9개,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소식,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제재까지도 쭉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시면서 유학지 금방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하고 비교, 다른 교수님이 쓸 거니까 잘 한번 보면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리기 하수도 저렇게 한 문제가 꼭 반드시 나옵니다. 오른쪽에 볼까요? 67페이지의 거래기학서. 이 문제도 정말 또 괜찮았습니다. 또 뒤에 좋은 문제가 나오네요. 먼저 거래기학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인데 오른 것, 저런 형식으로 기재상이 아마 올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꼭 이런 문제가, 한 문제는 꼭 반드시 나옵니다. 거래기학서도 알아야 돼. 한번 1번 보실까요? 저 기재상이 자꾸 아니라고 수업 때도 자꾸 말씀드렸습니다. 중개지상물 확인설면서 교불자는 조교할 때 교가 뭐더라? 교불자는 거래기학서 기재해야 될 사항이 아니래요. 이다, 이다, 이다 들어갑니다. 조교 들어가요. 기재상에 해당됩니다. 저거 안 쓰면 업무정지 당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실까요? 당의 중개행위를 했던 소속 공인주사도 거래기학서를 작성할 수 있으면 여기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갑자기 개업 공인주사만 소속 업무를 했다는데요. 현장 안내하고 다 했다는데 그런데 개업 공인주사만 서명 날인하면 된다. 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함께, 함께 안 하면 자격정지를 얻어맞습니다. 잘 나갔다가 엉뚱한 소리하고 있네. 작성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서명 및 날인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도 X,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볼까요? 여기는 거래기학서는, 잘 보시게 됩니다. 거래기학서 소식이 있던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 소식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 이 소리가 맞았다, 드렸다. 소식이 있다, 없다? 없다. 소식 없다고 했습니다. 표준 소식이 어디 갔냐고. 그건 전속중개기학서고 확인설명서야. 어떻게. 소식도 없는 것이 제일 길드만. 하면서 봤습니다. 소식 없습니다. 저 표준 소식으로 작성해야 된다. 아주 소설 썰아기입니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을 보니까 분사무소는 여기까지 와가지고 속삭인다고 했습니다. 간판까지도 속삭이더니 한번 볼까요? 4번.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됐으면 그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기학서에는 그런데 오랜만에 정말 틀렸는지 볼까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꼭 여기다 대표자가 그런데 책임자가 서명 밑 날인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정말 계속 그전에 막 계속 틀렸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무장 나왔네. 4번. 연어미. 주하시려입니다. 5번을 볼까요? 저렇게 이제 교도소가 하면 교도소가 넘쳐나고 우리 밥주 누나고 세금이 부족할 것 같고 5번을 보실까요? 무슨 형벌에다가 1학년 반이 있을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거래기학서에다가 거래형을 거짓 그런데 여기 육사 이익이 거금공선에 가면 있습니다. 거짓으로 기재를 하면 1년이야 징역이나 천만원이야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 유사 사무소에 거래기학서가 나옵니까? 아니죠. 형벌이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쏠쏠쏠하게입니다. 또 여기도 제재 갖고 또 시비 걸잖아요. 제재가 여러 군데 나온다는 겁니다. 5번 틀렸습니다. 등록주소 할 수 있다. 등록주소 하면 별표 6개월로 온분정지 당할 수 있다. 라고 해야지 뭔 형벌이냐고 형벌에는 없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서식하고 형벌을 때리지는 않습니다. 아래에 서식하고 교부보존하고 몇 년 동안 보존한다. 그리고 기재상. 제가 9개. 우리 9사 안 좋아하는데 9개. 건물 조교가 인권거래기학을 체결했다. 올해는 기재상이 꼭 나올 것 같다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뭔 문제 틀린다는 거 잘 보십시오. 거래 예정안이요. 거래 금액이요. 그다음에 서명 및 날인. 서명 또는 날인 해서 왜 틀렸게. 이미 쇼문제 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주의해서 또는 이런 게 잘 안 보일 거라는 겁니다. 아까 확인설명서 냈지만 거래기학서는 최근에 냈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재. 여기 있잖아요. 등록 주소 할 수 있다. 상대적. 그리고 작성기업 보존 업무 정지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다음에 거래기학서 작성 방법인데 여기는 조금 쉽게. 한 문제는 아주 어렵게 내고 한 문제는 좀 쉽게 내고. 거래기학서가 반드시 부동산 거래 신고도 두 개는 꼭 나옵니다. 그럼 이제 31번은 뭐시니까. 31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방법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이거는 그냥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꼭 매도인구 주소란. 거기가 좀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각각의 지분 비유를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재상 작성 방법 쭉 아래. 아마 작성 방법 우리 교재가 너무 그냥 글자가 적어갖고 상당히 좀 보기가 좀 그러니까요. 이거 보면서 꼭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쭉 오다가 7번 같은 거, 8번 같은 거, 9번 같은 거, 그리고 10번 같은 거. 이 놈 아주 자주 나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제가 동그라미 한번 해볼 겁니다. 그다음에 거래기하스 신고서 작성 방법인데 틀린 것은 1번은 맞았고요. 2번에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가 건축물이면 당연하겠죠. 건축물, 건축법상 시행량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는다. 다가구, 다세대, 이런 것들. 그들을 적는 거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보실까요?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에는, 그럼 아까 저기 7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거래의 면적을 계산해서 적되, 막기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집합건축물, 그런데 집합건축물의 경우는 전용면적과, 전용면적과, 그리고 공용면적을 합산해서, 정말 저럴까요? 아니면 전용면적만 적지 않을까요? 공용면적을 합산해서 기재한다. 합산 아니죠. 뭐라고요? 전용면적만, 전용면적만.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보이는 면적, 전용면적만 적어요. 여기입니다. 전용면적만 적어요. 그리고 이제 집합건축물이 아니면 그때는 옆면적, 1층, 2층, 3층, 4층, 다. 그러면 또 집합건축물 다 옆면적, 그러면 큰일 나겠죠. 100위로 말고 200위로, 300위로도 다 네 거니? 그럴 겁니다. 하여튼 전용면적만 기재합니다. 3번에서는 공용면적이 틀렸다. 공용면적. 공용면적은 왜 적어? 전용면적만. 대출권은 아예 쓸 필요도 없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렵지 않아 보이고요. 거래 금액 나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는 여기다 합산 이러면 안 되죠. 각각. A부동산, B부동산 그러면 각각의 거래금액을 적는다. 2억, 3억 그러면 A는 2억, B는 3억 이런 식으로 각각 적어야 됩니다. 한번 또 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에서는 개업공인주사의 인적사항이나 그리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을 여기는 기재합니다. 있으면 기재를 해야 된다. 맞았다.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32번에 이거 중개보수가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중개보수 잘 보시고 이것도 시험문제 딱 한 번 응용해서 내더니 그리고 이거 유사하게 나왔었지만 그러니까 여기 막 동의 세 번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복수 용도까지도 물어보고 해가지고 아마 중개보수 중에는 이 문제가 아직까지 나온 문제 중에는 제일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골탕 먹었다는 소리를 이렇게 합니다. 이거 제대로 푼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 정도로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먼저 32번 잘 보실까요? 이거 숫자만 바꿔서 저걸 3분의 1이라고 바꿔볼 수도 있고 그리고 금액만 바꿔서 또 다시 내볼 수가 있습니다. 꼭 좋은 문제는 다시 운용해서 다시 냅니다. 왜냐하면 그 출자원이 다시 들어가니까 나 누군지 알거냐 하면서 다시 낼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개업공사가 X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의 면적이 그러니까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래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2 이상이면 뭐고 2분의 1 미만이면 뭐고 지금 거기를 또 운용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분의 1도 안 보고 열심히 문제 풀면 정답 아닐 건데 또 내가 찾는 답이 또 나오니까 이건 분명히 맞았나 봐. 맞기는 뭐 맞죠? 뒤통수 맞았지 얘기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3분의 1, 여기가 3분의 1입니다. 주택이 좋고 그러면 90평 중에 주택의 면적은 30평이고 상가 사무실이 60평이요. 이 정도다 보니까 주택의 면적이 아닌 부분이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몬다고 했는데 2분의 2 이상이면 다 주택이고 2분의 1 미만이면 다 주택 외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요일이 나왔다는 겁니다. 주택의 면적은 3분의 1이다. 여기서 요일을 알려주는데 왜 그거 못 찾고 엉뚱한 답을 찾냐. 3분의 1이고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동시 그러면 동시인 거 보니까 동이 3번이다. 맞습니다. 동시에 중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것도 곱하기 2하면 안 되겠죠. 개업공인조사가 갑으로부터 갑을 하면서 매돈인 것 같은데 그래서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계보수의 최고 한도예요. 곱하기 2하지 말아라. 케인 또 곱하기 2하고 철사 방전을 떨면 답을 맞춰놓고 틀릴 수 있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래 보실까요. 저기 3분의 1에서 이미 요일이 나왔는데 그게 입니다. 그럼 아래 보실까요. 먼저 계약 당사자 동이 3번에 들어간지 볼까요. 여기서 이제 나왔습니다. 동이 3번. 이런 문제는 앞으로 또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매매계약도 갑으로 이거. 맞잖아요. 임대차 계약도 갑으로 이거. 그러니까 동이 3번에 정확하게 충족했다는 겁니다. 저기 X시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 동일한 중계사업물 그리고 동일한 기회에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 그리고 동기자 당사자 3번 정말 정확하게 충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동이 3번이면 뭐만 계산을 해야 돼. 임대차는 계산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적게 나오는데 뭐하러 계산하냐고. 그리고 얼마나 오죽하면 불상은 여기 있다고 씁니다. 절에 있는 게 아니라 불상은 동이 3번에 있다고 씁니다. 오죽하면 지지부에서 옷이 팔고 다시 전세 살거니 이건 옷에 사네. 얼마나 비참하냐고 띄어낼지 모르니까 매매만 받아라. 그럼 매매할 거예요. 그럴 수 많습니다. 그러면 3번에 있는 임대차 계약은 저놈은 3천하고 6천은 그냥 아주 눈길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확 없애버려야 됩니다. 2년이고 뭐고 이놈은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럼 1억 갖고 계산을 하세요. 1억.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가로 2번에서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합의된 중계보수 그냥 지문 하나 더 만들려고 거기는 합의된 보고서 그래놨습니다. 법정교계 보수를 초과해서 합의된 보수는 받을 수 없다. 그러면 교도소 간다. 이렇습니다. 1학년 일반에 가고 싶으면 합의된 보수 받아라. 이렇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이미 용의로 나왔는데 이걸 또 열심히 보고 계십니다. 볼까요? 1억은 여기 들어가긴 합니다. 임대차는 아예 계산할 필요 없으니까 0.4는 보지도 마시고 개인적으로 6천에다가 0.4 6,4,24 열심히 계산하시네 답은 나오게 나올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하시려입니다. 이거 열심히 정말 계산하시고 저기 답은 2번 이러고 있으면 답은 아니오게입니다. 꼭 내 답만 피해다니네. 아직은 도가 좀 덜 닦이셨습니다. 조시됩니다. 아직은 아니오게입니다. 내가 거는 놈 말다 답이 틀려오게입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보이면 다 맞추게 이렇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볼까요? 이거 매매 5천만 매매 대금 5천만 원 이상에서 2억 여기 1억 들어가잖아 1억 그리고 상한 요율 얼마라고요? 0.5 막 암산된다고 아주 잽싹이 풀었습니다. 1억에다가 0.5 곱해보니까 50 50만 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아래 임대차까지 막 계산하니까 1번 아마 1번 정도 다 그러면 요건 그래도 약간 양반입니다. 임대차까지 계산해갖고 그러면 초과보수로 교도소 갈 건데 그게입니다. 저기 6천4 여기서 6천만 원이니까 6,424 24니까 정말 나중에 74만 원 나올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답은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저 3분의 1을 보고 3분의 1을 보고 왜 또 주택의 요율 0.5로 곱하시냐고 그러니까 여기 이미 함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100만 원은 50만 원이다 곱하기 2석 나온 것도 다 합의된 보수 100만 원 받으면 안 되고 초과보수고 근데 3분의 1에서 이미 요율이 나왔습니다. 3분의 1 얼마라고 0.9 0.9였습니다. 주택이 왜 복수용도에서 봤잖아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다. 미만이다. 0.9% 네. 근데 최대로 하고 있으니까 0.9 그러니까 저 3분의 1을 보고 0.9가 요율입니다. 0.9 그럼 답은 쉽네. 1억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 0.9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등장도 안 하는 0.9가 그건 네가 생각해봐라. 복수용도 보고 0.9가 바로 요율 그럼 네? 상한요율 아니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 상한요율이니까 0.9%나서 협의잖아요. 그러니까 0.9 상한 0.9 0.9였습니다. 0.9 자 그래서 3분의 1이 바로 0.9라는 요율입니다. 0.9 그럼 1억에다가 0.9를 곱하니까 90만 원 90만 원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100만 원은 거기다 합의된 보수가 90만 원이 법정중계보수인데 합의된 보수 100을 받겠냐고 그럼 초과보수로 1학년 반 교도소 가 그리고 123번은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문장인 거입니다. 거기는 막 50만 원 다 곱하기 2해가지고 또 24만 원 더 했는지 아주 난리 부르스인데 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3분의 1에서 이미 요율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요율이 나오면서 여기 문제에서 아예 등장도 안 하는 답이 바로 3번 내가 손에다 장을 지진다고 했을 겁니다. 저 90만 원은 답이 아니여 어떻게든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0만 원이 정다 이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정말 제일 이거 아예 그냥 중계보수 아직까지 문제 계속 나온 문제 중에서 요 놈이 정말 제일 괜찮았습니다. 엄청 또 신경을 엄청 많이 써봤습니다. 저런 문제집에 저거는 문제집에도 아예 안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정말 풀기가 어려웠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한번 또 계속 풀어보긴 할 거니까 그 정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설에 좀 자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3분의 1 그 3분의 1이 0.9요. 0.9이기 때문에 0.9 0.9를 적용해서 계산해라. 3분의 1을 왜 안 보고 아래에 주택료위를 보냐. 그건 3분의 2 3분의 2 그러면 거기 주택료위를 봐야 됩니다. 한쪽으로 뭡니까? 3분의 1로 보면 주택 외다. 주택 외에는 0.9% 내에서 합의다. 0.9다. 이렇게 해서 1억에다가 0.9로 겁했다라고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쵸? 거기에 3분의 2 3분의 2이면 0.5가 맞습니다. 그쵸? 근데 그건 너무 쉽게 답을 찾아주는 거니까 안 냈었습니다. 그때는 답이 그렇게 쉽게 안 나온다 하면서 약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33번 쪽에 볼까요? 매수신청대리 여태는 매수신청대리가 좀 간단하게 나왔는데 그냥 장담만 보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매수신청대리 규칙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어디다가 중너 그리고 교육은 누가 받아라 여기도 보증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제재가 나오지만 제재는 너무 심하게 볼 건 아니고요. 그리고 매수신청대리가 뭐냐고 일곱 개의 행위가입니다. 입찰표 써서 내고 보증금 내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우선 매수 그리고 우선 매수 신고나 포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게 자꾸 나올 거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그 매수신청대리 규칙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그입니다. 여러분 교재 제일 뒤에 나와 있습니다. 1번 같은 건 너무 간단했었고요.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만 하지 않으면 아까 무슨 등록하지 않고 뭐 그러다가 변호사부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다 등록하지 않으면 매수신청대리 등록을 할 수가 없다. 등록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기업 등록. 그 후에 이제 바로 매수신청대리 할 수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에 보실까요? 2번 답은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을 받았을 때 당의 매수신청대리 상물에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가 한 세 번째 나올 겁니다.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이게 싸게 사니까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중개인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큰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 가치도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건 답이 좀 쉽게 나왔습니다. 설명 안 하면 안 되지. 3번, 4번, 5번 별로 의미도 없었으니까 쭉 한번 나머지는 그냥 가지고 안 하셨습니다. 소속도 못 보내 개업이 직접 와야 돼 4번째는 직접 출석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대표자만 받는다. 경매는. 그런 수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경매 경매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데 입찰보증금 그런 것들이 정말 제일 중요한데 요즘은 또 뜨음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겨누셔야 됩니다. 경매는 좀 쉽게 나와요. 법원 경매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1번 문제 한번 잘 볼까요? 매수신고가격 내가 써놓은 금액 그런가? 그게 아닙니다. 아니면 정해진 금액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꼭 이 문장으로 많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하여튼 경매에서는 돈이 뭐요? 할 때 꼭 중요한 문장 꼭 나오는 문장이 따로 있으니까 잘 한번 메모해 놓으시고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1번 볼까요? 기립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우리가 돈을 낼 건데 우리 매물계약도 계약금 이렇게 10%는 내잖아요. 그 10%는 맞는데 매수신고가격에 매수신고가격에 내가 써낸 금액에 그럼 2억 5천 써내면 2천 5백을 아닐 건데 최저가 최저가입니다. 최저가가 2억 그러면 2억 5천을 써내도 2천만 원 가져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신고가격이 아닙니다. 신고가격 말고 최저 최저 매각가격입니다. 최저 매각가격 그냥 줄여다가 최저가 라고 해야 됩니다. 1번이 바로 1번이 바로 뚫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차순위 매수신고가 한번 금액 갖고 계산해 봐라. 그리고 작년에도 그랬었고 요즘에 자꾸 차순위 매수신고를 내냐 최고가 말고 그 다음 사람인데 차순위 매수신고도 금액이 좀 거기서도 쉽게 좀 많은 차이가 나면 나중에 차순위 매수신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가 낙찰금액에다가 위치할 보증을 뺀 금액을 넘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볼 겁니다. 전문장이 자꾸 나온다. 기원을 주셔야 됩니다. 3번 4번 5번은 쭉 봐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이제 편안하게 나왔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이제 35번을 볼까요. 중계대상물 이건 갑자기 저 앞쪽에 있었던 중계대상물이 좀 뒤쪽으로 나왔습니다. 중계대상물에 대한 설명이 돼 틀린 것은 뭘까요. 이 문제는 아주 간단했고요. 그 다음 이제 쭉 나서 먼저 1번 보실까요. 우리 법정지상권인데 이건 너무 쉽죠. 건물이 없는 먼저 아예 나왔습니다. 건물이 없대요. 건물이 없대요. 그럼 나대지 건물이 없는 토지에다가 저장권이 설정된 후 이미 여기서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중간에 있다가 보면 건물이 없는 이런 소리가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건물이 없으면 애초부터 없으면 뒤에도 없을 거예요. 여기입니다. 어디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건축해놓고 대출이자 밀리고 네가 지금 이쁜 짓을 하니 그리고 뒤에 보시면 저장권 설정자가 그럼 채무자가 건물을 신축을 하고 그다음에 저장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한 요까지 오게 되면 건물이 없는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 생각 못하게 하려고 문장을 길게 줘요. 토지와 우리 지상거물의 소유권자를 달리하여 달리하게 된 경우는 정말 요까지 오면 저기 건물이 없는 소리가 생각 자체가 안 납니다. 동그라미를 크게 해놓으셔야 되고 이렇게 달리하게 된 경우는 이런 소리를 맨날 해요. 법정지사건이 성립한대요. 건물이 없었는데 없는 토지에다가 저장권을 설정했는데 법정지사건 성립한다고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러면 나대지 담보가치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법정지사건 성립하면 그러면 건물이 없는 토지에다가 저장권을 설정했던 은행은 어떡하라고 합니다. 나대지니까 담보가치가 엄청 났었는데 법정지사건 성립하면서 그 건물 때문에 토지 가격을 아예 낮춘다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손에 보내 법정지사건 성립한다 한다? 안 한다. 건물이 있는 그래야 됩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에다가 저장권을 설정했을 때는 법정지사건 성립하죠. 건물이 애초부터 있었으면 법정지사건도 있고 애초부터 건물이 없었으면 법정지사건도 뭐하고? 없고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고 이렇게 나와야지 뭔 엉뚱한 소리가 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2년분 연체하게 되면 역 얻어먹고 소멸청구 당하면서 쫓겨나고 아주 2년하고 내보내면 될 겁니다. 좋아셔야 됩니다. 2년분 연체 안 내면 이쁜질 했냐고 합니다. 여기는 맞을 거고요. 35번 1번 그런 거 아주 쉬웠습니다. 뒤로 넘겨보시겠네요. 분명기지관 분명기지권도 매년 한 문제가 나와요. 이런 것도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분명기지권 보니까 또 거기에 또 내가 찾는 답이 나오네 그럼 이제 아주 황당할 겁니다. 틀린 것을 골라버려요. 틀린 것 먼저 첫 번째 기업번 그런데 가묘가 그러면 성립할까요? 장래 묘소 아직은 실신이 없다는 소유죠. 장래 묘소 그 가묘은 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분묘입니까? 해당하지 않죠. 그게 무슨 묘지냐고 내용물이 없잖아. 사람이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번 맞아. 지금 틀린 것을 고르래요. 그러면 기업번 고르면 안되겠다. 답이 벌써 3개는 아니네. 1번 4번 5번은 답이 아니요. 지금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다음 이제 님보 보실까요?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승낙이 없대요. 분묘를 설치했을 때요. 그 얘기입니다. 승낙이 없었는데도 즉시입니까? 뭔 소리 한대요? 즉시 분명기지권 몇 년 가야 될 건데 아주 오랫동안 점이 취득시오 하고 똑같은 기간이 즉시 분명기지권을 취득한다. 이게 맞아 다 틀렸다. 틀렸다. 합의가 있었으면 즉시가 맞습니다. 합의나 매도인의 묘 그 놈들은 즉시인데 타인의 승낙이 없었다고 하면 평용공연하게 몇 년을 점으로 해야 하냐고 몇 년? 20년 20년인데 뭔 소리 한대요. 실무 가서 그렇게 설명할래요? 그럽니다. 니음번 정말 틀렸죠. 니음번은 들어가야 되겠다. 벌써 답은 나온 것 같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이 답이구만 더 볼 것도 없네. 그러면 디귿번이 보시면 여기도 이제 옳은지 맞는지 볼까 지금 틀린 거 고른다. 평장되어 있어서 객관적 비겁하게 얘기합니다. 토지소유권자가 봐도 저거 묘지 아니야. 평평하니까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분명지권이 그럼 인정됩니까 인정되지 아니한다. 맞잖아요. 지금 틀린 거 고르는 거 하고 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디귿번 들어가면 안 되겠다. 벌써 정말 답은 3번 이상하네. 그리고 류모어보실까요. 옆에 이제 거기에 분명지지권은 자체 한정된다. 받침태 비석상서 공지가 인정되냐 안되냐 게임입니다. 류모어별까요. 분명지지권 혈액이 미치는 범위는 분명지지 자체에 한정한다. 한정한다 안한다? 안한다. 공지 인정됩니다. 공지 게임입니다. 공지까지도 물론 쌍분이나 이런 거 공지로 인정을 안 하는데 공지는 인정해요. 사성도 공지는 아니지만 공지는 인정된다. 꼭 필요한 부분은 인정된다. 받침태 비석상서 세우는 거는 인정한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2번 정말 맞네. 니은하고 니을이 틀렸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7번에 부동산 실골자 명의등계에 관한 법률 민법만 나오는 게 아니라 법령에서도 나와. 이건 이제 조금 변두리적인 문제가 좀 나온 것 같으니까 나중에 우리도 한번 보긴 볼 건데 먼저 실골자 명의등계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래요. 옳은 거. 이런 문제도 괜찮아 보여요. 1차도 분명히 나오지만 먼저 첫 번째 1번 잘 보실까요? 위법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명의수탁자 명의등계에 등기했던 명의신탁자 명의신탁자 형벌이 얼마일까요? 저걸 아마 2억 대신에 3억이라고 한번 내본 것도 같은데 5년야의 징역 맞죠? 그리고 또는 2억 원야의 벌금에 해당된다. 아주 정확하죠. 5년의 2억 맞습니다. 5년의 2억 원야의 벌금 아주 정확합니다. 1번은 맞았고 보셔야 됩니다. 2번은 30%일까요? 확정된 금액 30% 이하 아닐까요? 50, 15, 20 하면서 좀 다를 건데 15, 15 해갖고 총 다 해서 30입니다. 10도 되고 20도 되고 15도 되고 그럽니다. 2번 볼까요?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던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되는 확정 금액의 아닙니다. 기간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50, 15 이런 식으로 다릅니다. 확정된 금액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번 이건 분명히 틀렸고요. 이런 게 기출문제니까 또 나올 수 있다.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3번째 볼까요? 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라고 해도 이미 실명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과징금을 부과할 거 아닐까요? 해요. 종전액금을 부과합니다. 그건 부과 안 하게 되면 계속 삐대다가 얼른 등기를 할 거니까 안 봐줘. 이건 토지거래 허가에서도 잠시 유사한 거 나왔는데 또 나왔네. 28일 때인가도 이거 유사한 거 나왔었습니다. 부과해. 보셔야 됩니다. 받아내야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볼까요? 명의신탁을 이후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에게 그리고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이렇게 이제 20으로도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얼마 두 번째는 얼마 이렇게 다릅니다. 이런 문제도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부동산 평가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년 이행강정으로 부과한다. 아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몇 퍼센트였을까요? 10% 그리고 두 번째는 몇 퍼센트였을까요? 20% 그리고 매년 때리지는 않습니다. 더 때리면 얘 죽습니다. 2억도 얻어 30% 이하도 맞았죠. 거기다가 10% 20% 더 때리면 정말 죽는다고요. 다 환수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매년 가한다. 아닙니다. 첫 번째 이행강정은 10% 두 번째 이행강정은 20% 두 번째니까 20% 이랬었습니다. 그 두 번 때리고 맙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해볼까요? 정교단체의 명의로 산하조직이 보유했다. 부동산에 대한 물건을 취득했을 때 그런데 그 등기가 언제나 무효래요. 언제나 무효도 아니다. 아니다. 예외 있습니다. 그리고 명신탁 같은 거 아니면 정중명이 괜찮아요. 부부 사이도 괜찮고 그런데 편법으로 탈세 목적으로 부부 사이면 거기는 무효인데 여기는 괜찮습니다. 원칙적으로 괜찮다는 규정이 있는데 뭔 소리에? 그 다음 이제 73페이지에서 38번 보실까요? 주택임대차 이렇게 임대차 여기 이제 민법의 임대차가 이때만 좀 잠시 나왔었는데 임대차 전속기간 민법하고 응용해가지고 좀 나왔어요.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민법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상당히 좀 쉽게 나옵니다. 4번도 맞았죠? 최단기간 2년 그리고 임차인은 2년 민마를 정했던 기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2년 정해놨으면 저 1년만 살고 나갈래요. 그런 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2년 정해놓고 2년만에 나간다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이 5번 이건 완전히 민법 문제입니다. 민법상 전속기간에 약정이 없었을 때 그리고 토지임대차 주택 말고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임대는 얼마 임차인 얼마 입니다. 우리 주택이나 상가금은 3개월 말고 6개월하고 몇 개월이요? 전세권은 둘 다 물권이니까 둘 다 똑같이 6개월 6개월 물권자는 둘 다 성격이 아주 강해서 그리고 강한 권리를 갖고 했으니까 6개월 6개월입니다. 전세권자 전세권자가 나간다고 해도 6개월 나가라 해도 전세권 설정자들 6개월 그런데 그냥 임대차에서는 몇 개월이요? 임차인이라고 했는데 먼저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임대차인 임대차인 해지통보를 받은 6개월 아니죠 그건 주인 쪽에서 임차인 보고 나가라 했을 때가 6개월입니다. 여기 3개월이 아닙니다. 몇 개월? 1개월 이거 뭐 민법에 나온 규정 그겁니다. 6개월에서 그 다음에 임차인은 1개월이에요. 1개월입니다. 빨리 나갈 수 있어 1개월 그런데 주택이나 상가는 보증금 마련할 시간을 달라 그래서 이제 거기는 3개월입니다. 여기 너무 옹땅하니까 금방 알겠잖아요. 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으면 6개월이냐고 임대인 해지통보안 1개월이고 그리고 임차인이 통보를 받으면 6개월이요 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간단했으니까 5번 이 놈이 바로 틀렸다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니까 그리고 39번도 괜찮았었고 주택이 임대차 이런 문제는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도 틀린 것을 설명을 했는데 틀린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실무할 때 잘못 설명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먼저 기업번호 볼까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그리고 제3자에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전입신고는 오늘이요 다음 날이요 꼭 날짜가 바뀌어야 돼 아주 귀창 떨어져라 다음 날 0시 그 소리 막 못 들었다 우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 실행으로 그 주택을 추득한 매수인한테 그럼 대항할 수 있습니까?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죠. 이거 맞죠. 정말 맞는 소리입니다. 말소기준권리 아래에 있어서 다음 날로 효율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거는 맞아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헷갈리시면 안되고요. 그러면 기업번 틀린 거 아니니까 1번 4번 5번 벌써 새놈이 벌써 틀렸네 하나만 더 보면 정말 답이 더 나오겠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날로 뭐 보실까요? 임차인이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통해서 대항력을 갖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전입신고 해놨다는 소리 여기 등기까지 해놨네 등기를 그러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는 집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당연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틀린 걸 고르래요 틀린 거 괜히 여기서 갑자기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2번 맞았네 그럼 2번 틀렸네 그럼 몇 번이네 3번이네 그럼 디귿하고 1번 틀렸는지 볼까요? 먼저 3분의 2 이상하잖아요 주택인데 지금 요즘 옛날에는 상가도 3분의 1이었다가 2분을 바꿨는데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주택가액에 정말 대지가액을 포함합니다. 불쌍하니까 땅값에서도 주자 3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까지만 인정되다. 3분의 1은 아니죠. 얼마? 2분의 1 저거 또 숫자 바꿨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니리로 봐 여기 임대인은 언제든지 벌써 이상하잖아 주인도 나가 그 소리 할 수 있나 누구를 위한 법인데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해 아무 소리를 안하고 그냥 지나쳤다는 겁니다. 나가라 소리도 없고 나간다 소리도 없고 올려달라는 소리도 없고 그럼 임대인은 그런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제할 수 있다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누구만 통제할 수 있다고요? 임차인만 나가겠다고 그럼 이제 갑자기 나가는 거니까 보증금 마련한 시간을 달라 임차인만 통보할 수 있는 거지 임대인은 통보 자체가 안 된다고 너는 2년이야 그래서 1번 정말 틀렸네 2번하고 2개가 틀렸네요 이런 게 정말 기출문제로 괜찮고 마지막에 상가건물의 임차 상가건물의 임차인데 또 오른 건데 정말 이 문제도 괜찮았고요 상가건물의 임대차 중개한 설명인데 오른 것은 뭘까요? 먼저 1번 보실까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그런데 등기한 때가 그 다음 날 등기도 다음 날입니까? 아니요 사업자 등호 등기 돈 많이 주고 등기하다 보니까 등기한 다음 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날은 보통 3자대에서 대학력이 생긴다 아니요 틀렸네요 옳은 거 고라고 했어요 1번 아니요 그냥 당일이요 등기는 당일이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임차인은 대학력과 확전을 잘 갖춘 경우에 경매에 의해서 매각된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해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될까 안 될까 말이 안 되겠죠 그럼 돈 받고 안 떠나고 그러면 경매 불안에서 낙차를 바꿨어요? 아니에요 바꿔 나가야 돼요 이거 동시행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말이 안 됩니다 실무가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볼까요 여기서 임대차기에는 6개월로 임대차기에는 6개월 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그런데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가 없대요 없다 있다 있다 6개월도 되고 장사 잘 되다 보면 2년도 되고 이제 10년까지도 되고 그게 입니다 여기는 주장할 수 있다 그래야 됩니다 하여튼 2년 미만이면 1년으로 버겠다 했는데 뭔 소리야 하는데 그게 입니다 4번을 볼까요 임대차가 묵식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그 존속기관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이건 진짜 너무한 소리죠 뭔 안날리 여기 왜 나오는데요 비즈니 표시입니까 안날로부터 모르면 계속 가건네 안날로부터 1년으로 본다 정말 너무 재미없이 써놨습니다 이건 뭉뚱한 소리예요 존속기관은 1년이지 뭔 안날리였다 말이 안 돼요 4번도 답이 아니다 5번을 보실까요 임대인은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전차인은 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청구권 행사 기간 안에서 지금 이제 10년이겠죠 그 임대인을 대유해서 대유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있다 동의를 받았으니까 맞아요 이 놈이 바로 정문단 용문제도 나름대로 너무 엉뚱하게 나온 것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26회 때 기출문제 몇 개만 풀어보고 오늘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뒤쪽에 용어 이 용어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용어가 지금 계속 한 문제씩은 나오는데 이건 꼭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26회 때 기출문제 1번 1번의 용어정이인데 설명 중에서 어울리는 것은 뭘까요 답은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볼까요 법정지상권을 양도 양도 처음에 성립은 안된다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계에 해당한다 맞아요 틀려요 성립이 안된다는 거지 조금만 충족하게 되면 토지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지면 법에서 지상권을 성립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립은 중계가 안된다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본다고 해서 그런데 양도는 30년 끌어안고 팔고 사고 가능해요 그런데 양도하면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대항할 수 없다 성립할지 몰라도 대항할 수는 없다 그런데 당연히 됩니다 법정지상권 양도도 가능하다 중계 들어갑니다 이번은 마적입니다 여기 애매함은 2번부터 봐요 그리고 2번에 이렇게 단 1회 이런 거 계속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반복성이나 이거 바로 앞전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성이나 그리고 영업성이 없이 염장 앞에서도 그대로 나왔었고요 단 1회 그리고 건물 매매기약에 중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계를 업으로 단 한 번인데 간판도 안 걸었는데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거 뭐 상실적으로 봐도 한 번인데 뭔 업이냐고 아닙니다 세 번째 볼까요 이것도 자꾸 내고요 외국법에 따라서 미국법에 따라서 캐나다 법에 따라서 공인주계사 자격을 추득한 자도 공인주계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주계사로 본대요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너무 엉뚱한 소리였죠 외국이 외국법에서나 그냥 잘 써먹어라 미국에서나 써먹어라 우리나라에서는 써먹지도 말아라 영어도 한글말도 잘 못 통하는 것이 뭔 소리여기입니다 외국법은 아니고 국내법이니까 외국법은 공인주계사법을 추득한 것을 안 봅니다 옥뚱한 소리에 맞습니다 네 번째가 예민했을 겁니다 소속 공인주계사란 너무 옥뚱하고 법인인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주계사만을 말한다 이거 뭐 옥뚱한 소리입니다 개인도 당연히 소속된 사람도 소속 공인주계사에 들어가요 말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보시니까 저기 중계보전 커피타는 애가 확인설명 의무를 한다네 지상권 아주 마스크 씌워놨는데 중계보전이란 공인주계사 아니자로서 말은 첫 번째는 잘 나갔습니다 개업공사한테 소속가요 맞아요 그리고 중계대사무에 대한 현장 안내 현장 안내까지는 잘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 보고 있나 중계보전 까빡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계사무에 확인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말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커피타는 얘기 청소하는 얘기가 안 나왔네 일반서무 일반서무라고 나야지 무슨 또 확인설명 의무를 그건 소속이요 소속이지 무슨 옹뚜한 소리야 안 돼 5번 더 X 답은 그냥 1번을 좀 편하게 나왔습니다 1번이 정답이요 그의 인단 누가요 아니 아니요 성립 그건 성립 그런데 여기 양도 양도 양도는 되죠 양도 사고 팔고는 돼요 그러니까 법정상권 배우는 겁니다 양도는 되죠 양도는 가능해요 법정상권 한매권 이런 거 양도 유치권 양도 양도는 가능해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지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라고 법정상권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30명 끌어안고 지도받고 지도 2년 보기 1년 보기 이런 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고 중계부수 받는 겁니다 양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 조금 애매한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2번에서 중계대상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여기도 편했었고요 1번 2번 쪽 장례건처물 이런 거 되고 3번도 너무 쉽고 그리고 대토건 중계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토건 세차장 구조음을 꼭 나온다고 했습니다 앞쪽에 박스에 있었던 문제가 아주 괜찮았습니다 뒤에 또 나올 거고요 그런데 5번에 볼까요 이때는 앞쪽은 좀 식었습니다 그런데 중계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고려에는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데요 이거 뭐 말이 된다 된다 저당권도 포함된다 그래서 여기는 토지랑 근무를 대상으로 있는 권리니까 해당된다 유치권이나 그 다음 질권 같은 게 유치권의 성립 같은 건 해당되지 않으니까 질권이나 해당되지 않겠지 저당권은 해당돼 답은 아주 쉬웠습니다 5번이 바로 틀렸네 고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서도 자극적 등록증의 교부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앞쪽은 이 사항을 좀 쉽게 알려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쭉 내려와서 3번 쪽으로 이거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자극증 여기 등록증이 있었습니다 꼭 이것들 시사 아까 자극증자 자극주소를 같이 묶어다가 덕네 박네 그런 것처럼 요즘은 이런 거 잘한다는 겁니다 자극증이나 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못쓰게 된 경우는 그럼 지금 두 개를 잘 봤어야 됩니다 시 도지사에게 그러면 하나 떼 볼까요 등록증을 시 도지사한테 등록증은 시 도지사가 좋니 그럴 겁니다 시 도지사한테 제교부를 신청한다 뭐가 틀렸나요 등록증이 틀렸죠 등록증은 누구라고요 등록관청 시장군수 구청장 자격증만 자격증만 그렇습니다 3번에서는 제가 등록증이 틀렸다는 겁니다 하여튼 자나깨나 불조심 이런 것들은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저 답이 없대 그러면 내가 뭘 잘못 보고 왔대 라고 꼭 기하셔야 됩니다 다른 놈들은 아주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말장난을 하고 있었네 3번이 바로 틀렸네 꼭 저렇게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꼭 기하셔야 됩니다 보임은 정확하게 풀 건데 저게 아주 안 보였다 그때는 아주 내가 미쳤지 그럴 겁니다 시험장에서 나오니까 보이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때 보여야 됩니다 너무 긴장하면 그때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주아시야 됩니다 그리고 4번 정말 별표 3개가 하면 중개사무소 등록기준 어리도 나올 겁니다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경우에 그 등록기준으로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은 뭐래요 옳은 것 한두 개 정도 몰라도 답은 풀릴 수 있다 무조건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풀 문제가 없다 그런다고 했습니다 먼저 기업번 상법상 회사 정확하죠 여기다 주식회사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아주 정확하죠 자본금도 맞고 회사도 맞고 협동조합도 들어왔고 기업번 맞어 기업번 들어가야 돼 그럼 기업번 없는 3번은 벌써 틀렸나 봐 근데 한 개만 답이 벌써 아니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니번에 대표자는 공인주교사일 것 그렇죠 정확하게 맞았죠 반드시 공인주교사일 것을 요구를 해요 니은번 들어가야 돼 그러면 1번은 이제 답이 아니여 1번 3번 답이 아니네 그러면 2번 4번 5번 중에서 답이네 그 다음에 자 D급번 볼까요 대표자를 포함한 이걸 잘 보시라는 겁니다 대표자를 포함한 지금 3분의 1이 중요한 게 아니여 포함한 임원 그리고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이것들이 아주 이렇게 치사하게 해놨다는 겁니다 3분의 1 이상이 공인주교사일 것 맞았대요 틀렸대요 이제 맞았으면 4번 5번이 맞았다고 이제 겉쪽에다 눈길 주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거 맞았다 틀렸다 대표자 포함이 아니라 제외 대표자 제외입니다 아주 어이없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표자 포함이 아니잖아요 대표자 빼놓고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주사이고 걔 빼고 임원 사움만 임원 사움만 그러니까 이 놈은 틀렸다는 겁니다 벌써 답은 나온 것 같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3분의 1이 왜 또 교육에 나왔냐 법인의 여긴 대표자 나와도 맞습니다 임원 책임자도 들어갈 거고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을 받았을까 3분의 1입니까 교육이 아니여 교육은 저는 그러면 일본도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답은 4번이 아니라 2번이다 답은 정말 아주 아까는 엉뚱했습니다 꼭 내 눈에는 절대로 3번같이 보였는데 아니요 2번이요 그러니까 저 3번이 저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정말 이런 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5번에서 결격사에 해당되는 자 이런 문제가 정말 아주 괜찮습니다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 결격사에 꼭 나온다고 했잖아요 등록도 하나 나오고 결격사에도 나오고 먼저 해당하는 자 근데 1번에 또 선고유의가 나왔죠 형의 선고유의 기간이 중에는 있는 자 결격사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풀어보고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알아요 정말 여기 안 들어갑니다 두 번째 볼까요 2009년도 4월 15일에 파산 선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받고 근데 여기다 3년이 더 가야 될까요 2015년 그리고 4월 15일에 복권이 됐대요 복권 되자마자 결격사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 가죠 근데 해당하는 자래요 해당하는 자 해당하는 사람이니까 해당 안에 이미 복권 되어도 괜찮아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법인가 저법인가 잘 봐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맨날 도로교통법을 할게 음리그러니까 형법을 한번 또 내봤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저법이네 그리고 2012년 그리고 11월 15일 여기다 3년 열심히 계산하지 마세요 저기 이제 10월 23일이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다 결격사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법이 아니라 저법이구만 저법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5억을 얻어맞아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3번은 답이 아니고 격교사에 해당되는 걸 찾으래요 그다음에 거짓으로 종계사무소에 개설등록을 해서 거짓 등록이면 몇 년 간다 등록 주소 3년 받았대요 2012년 그럼 거기다 몇 년을 보태볼까요 3년 그런데 이제 날짜를 보세요 저기 10월 23일 현재라고 그때 이제 시험이 있었는데 11월 15일에 개설등록이 출소됐대요 이 사람 등록신청이 될까요 지금 10월 23일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11월 15일 날이 됩니다 11월 15일 그러니까 지금 10월 23일 현재 그랬으니까 답은 몇 번이다 4번 연호위 바로 결격사에 해당한다 해당하는 자를 고르대요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5번 보실까요 여기다 6개월만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10월이네 10월 15일이네 결격사에 해당되는 날 14일까지겠네 2015년 4월 10월 공인주계사 자격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몇 개월간이 6개월 거기다 6개월만 보태보라는 겁니다 10월 그리고 15일 10월 15일까지가 문제가 됐으니까 14일까지 문제가 됐으니까 지금 현재 10월 23일이면 등록신청이 된다 여기서 이제 근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답은 몇 번이요 4번 이런 문제 아주 괜찮았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6번에 이제 요건 이제 간단하게 사무소 설치인데 틀린 것은 무엇이에요 그러면 3번 쪽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분사무소 나왔네 분사무소 요건 뭐 답이 그냥 쉽게 나왔죠 법인의 요즘에는 또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의 개혁공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는 만약 분사무소 그래 거기다 신고하거니 분사무소 소재지에 시장군수구청자한테 신고한다 누구한테 신고한대요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에 신고하니까 틀린 것은 3번 이런 문제는 꼭 나올 거라는 겁니다 출제 1순위 이런 보증설정 안하니 하니 안하니 그것도 이제 2번 이렇게 두 번째 첫 번째 꼭 이런 것들 분사무소 나오면 그것부터 먼저 봐주세요 겸업 나왔죠 7번 같은 겸업이 시험 문제 제일 가까워요 누가 봐도 법인의 개혁공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용도 맞는지 봐야 된다 첫 번째 기업은 주택은 들어가죠 단독공동 다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분양대 정확하죠 분양업 그랬으면 이상했을 건데 들어가요 그럼 기업번은 들어가야 되겠다 기업번 없는 2번은 틀렸나봐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니은번 부동산의 이용 맞죠 개발 개발업 그러면 안 되는데 거래에 관한 상당 또 들어가네 맞는 얘기입니다 기업번 니은번 나란히 들어가야 되니까 1번은 답이 아니네 1번 2번 두 개가 답이 아니네 일단은 그리고 디귿번 쪽으로 가볼까요 지금 계속 봐야 되겠네 디귿번 중개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 소개 된다 안 된다 된다 들어갑니다 소개 여기다 이사업체 운영 그랬으면 틀렸을 건데 소개 맞아요 디귿번도 들어가야 되고 4번이 또 틀렸네 그럼 3번 5번 중에서 답이겠네 개업 공유살 대상으로 한 성의도 없네 문제 만들기 싫었나봐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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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4개가 다 들어갑니다 괜히 이러면 설마 해가고 3번 쪽으로 자꾸 눈길이 갑니다 아니요 5번이 맞습니다 여기는 모두 다 맞습니다 가끔씩 모두 맞는 게 공법도 한두 개는 꼭 나옵니다 그거 이제 안 이상하니까 보고 그냥 넘어가세요 모두 정답이었습니다 답은 5번 기여하셔야 됩니다 뒤에 고용인 문제가 또 나왔죠 옆에 있는 문제까지 한번 쭉 보강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용인에 대한 설명인데 오른 거 고용인 문제도 꼭 나온다는 겁니다 항상 빌표 3개가 밥상 3개 언제 신고할 거예요 나갔으면 언제 신고할 거예요 제재는 자주 안 냈는데 업무 정지다 먼저 여기도 오른 것은 뭘까요 1번 보실까요 소속 공인주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주사 자격증을 발급한 자격증 확인할까요 발급한 시 도지사한테 그 자격 확인을 요청을 해야 된다 그렇죠 맞죠 자격증 확인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유조에 오니까 1번이 그냥 바로 맞았네요 그럼 2번부터는 왜 틀렸을까요 고용신고가 무슨 열일이냐 집 나갔냐 2번 개업공사가 소속 공인주사를 고용했을 때 그 업무 개시 후 그런데 업무 개시 후 고용했는데 업무 개시 후 열흘 이내 그러니까 어디가 열흘 나오니까 열흘 여기다가 붙여놨네 열흘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그 열흘 이내 신고하면 업무 정지화도 맞는다고 합니다 언제까지라고요?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이었습니다 나가면 정료 신고가 정료된 날로부터 얼마? 열흘 이내지 이거 들었다 신고는 업무 개시 전입니다 후도 틀렸고 열흘은 말이 안 되고 있습니다 2번 너무 엉뚱하구만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소속이 무슨 컴퓨터 하는 교육을 배우니 소속 공인주사는 직무가 이상하죠 고용신고 일전이네 직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무슨 교육? 실무 정말 이런 문제 아주 괜찮습니다 실무지 무슨 직무야 중계보존이 컴퓨터 하는 교육이 4일 동안 빡세게 너도 교육받아 그리고 민법 문제 풀어보나 추정이 나왔네 한번 4번 볼까요? 중계보존의 업무상 중계보존의 업무상에는 그를 고용했던 개업공사 행위로 추정한다 추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본다 본답니다 진짜 너무 문제 어이없었다고 내가 지금 민법 문제 풀어보나 법령 문제 풀어보나 헷갈렸대요 정말 그랬었대요 이런 게 뭐 추정이 나올 이유가 없는데 민법선생이 들어갔는지 또 저걸 내놓고 간준대 본단대 뭔 추정이야 꼼짝 못하고 당해 책임적으려면 예 고수로밖에 못한다고 했구만 조사시대입니다 저기 이제 추정 때문에 틀렸고요 답을 잘 권해놓고 4번으로 또 바꾸네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중계보존의 업무상 과실로이나 불법행위로 그리고 중계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경우에 개업공인주사가 손해비상 책임을 지고 그런데 중계보존은 중계보존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데요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연대 책임 가치 책임자랑 연대인데 무슨 또 책임을 안 줘 아니면 또 중계보존만 책임진다 뭐 이러기도 했으면 말이 안 된다 여기 둘 다 책임진다 틀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번은 그냥 오른 건데 자격증 등록증 이것도 비슷하죠 앞쪽에서 등록증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이런 거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1번 그냥 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건 대여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한테도 안 되고 이 소리였습니다 81페이지 보실까요? 그 다음에 4번 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4번 근데 여기도 저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도 살짝만 바꿨는데 요즘 또 이런 문제를 잡고 있네요 심하게 막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볼까요? 개업공인사가 등록증을 이 등록증을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를 하면 공인주계사 자격에 근데 무슨 등록증인데 왜 또 자격취소가 된대요? 자격의 취소 사유가 된다 아니죠 등록증을 타는 사람한테 양도하면 자격취소 말고 무슨 취소요? 등록취소 문제 이렇게 나왔다 합니다 문제 아예 의미도 없는데 아주 내놓고 떨어뜨리려가지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아주 악착같이 붙을 거예요 여기입니다 이 지겨운 공부 오래하면 사람도 이상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등록증인데 무슨 자격취소 자격증 그래야지 자격취소 자격증이었을 때 자격취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왜 또 답이 없대 해가지고 뱅뱅 돌다가 30분 내내 돌고 있네 얘기입니다 아주 내가 덜어버릴 겁니다 다른 문제 아주 평범했었고요 4번이 틀렸네 그 놈이 꼭 안 틀렸을 거라고 이제 확정하시면 안 된다고 여기입니다 10번까지만 볼까요? 10번에 등록관청 관하지요 왜 사무소 이전입니다 중개사무소 옮겼을 때 설명이 돼 틀린 것은 뭘까요? 첫 번째 뭐 이전 후 맞죠 개혁공사는 이전 후 옮겨갔으니까 세종시로 벗어나서 대전 갔다 이전 후에 중개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이전 사실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니까 2번 또 분사무소 나왔다 분사무소 그러면 딱 느낌이 온다는 겁니다 법인의 분사무소가 분사무소를 이전하면 지금 분사무소인데 이전 후 분사무소가 무슨 이전 후니까 이전 후에 보통 사무소는 그래 이전 후에 분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거기다 이전 신고하면 신고가 받아들여집니까 아니요 어디요?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입니다 주된 사무소 여기가 틀렸다 그리고 협회자가 통보하는 건 맞았고요 이전도 휴업도 폐업도 다 통보해요 다음 달 열흘까지 그리고 4번 작년도에 나왔던 문제 있나요? 이전 신고 전에 작년도에는 틀렸었어요 전에 발생했던 사유로 이내던 개업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에서 행정처분이 발생했어도 누가 해야 돼 이전 후 관할권이 넘어오잖아요 이전 후에서 해야지 이전 전에서 잘한다고 하고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니네 손때 송부서류에 다 들어있습니다 후에 등록관청이 한다 맞아요 작년도에는 이전 전에서 한다 권한음이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틀린 거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전은 당연히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기업한테 승낙서 가지고 오고 라고 잘 보셔야 됩니다 10번 자 오늘 이제 10번까지인데 뭐 다음 문제도 다음 시간에도 아주 괜찮은 문제들이 좀 괜찮습니다 뭐 작년도 문제는 좀 제가 보면 좀 별로였었고요 근데 앞쪽에 상당히 괜찮은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한번 기출문제까지 한번 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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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